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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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출넘는 일출봉 가다. 오늘은 성상일출봉. 내일은 한라산. 박스의 일정입니다. 5도 5도. 5도는 가서 이겨자. 장엄한 경관을 연출해냅니다. 남은 거 208m. 뭐야 벌써 나왔네. 끝나지나? 1시간 걸린다는데. 1시간은 무슨. 와 이거 엄청 특이하게 되겠다. 왔다갔다 몇 번 하면 다리운동 장난 아닌데. 완공 1시간이라며. 벌써 끝났네. 15분 만에 올라왔는데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와 이거 너무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안 뚫린다. 뚫린다 이거. 일부러 떠는 거 아이가? 엄청 일부러 떠는데 이거를. 더 뚫리지? 힘들어. 이거 직접 잡으신 거예요? 이게 뭐예요 그거? 3사 홍해사 4사. 다 드시는 거거든요. 드디어 고기국수와 비빙국수 나왔다. 맛 평가해줘. 어때? 괜찮아? 10점 만점에. 10점? 너무 급하게 먹었다. 3분 안에 끝내겠다. 나중에 즐기자. 알았어. 섬 속의 섬 우도 도착. 우도 올레길. 소요시간은 15시. 대구 사람. 제주도에 담아있네. 여기도. 여기도 대구 사람. 와 바람 장난 아닌데. 장난 아니다. 안녕. 오늘 산만복 먹고. 오늘 산만복 먹고. 맛있는 거 같아. 수현이가 좋아하는 돌담. 돌담이 너무 높네. 볼레나 펜션이네. 응. 우도야 볼레나? 안 볼레나? 장수현화되고 싶어. 너무 좋아. 우도 아이스크림. 카페라떼. 우도 해수욕장. 스쿠토킹값으로. 아. 벌써 10km 걸었다. 두 분이 맞춰서 천천히 가세요. 저기 아이 뭔데 사람이래 맞노? 몰라. 왜 사람을 몰라. 수현아. 수현이 친구. 내 친구? 아 수현이 친구였네. 수현이 내 친구였네. 소소리하네. 결국 우도봉으로 올라가기로. 오예. 가자. 장수현은 못말려. 실원여행와서 우도를 걸어서 종주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것 같다. 이 장수현 이거. 장도라방스. 우도 등대 도착. 결국 올라왔다. 지나칠라 했더니 결국 올라왔다. 열만 평온해. 너무 좋네. 가자. 도착. 우와아. 또 24km. 거의 3시간 반을 걸었습니다. 도착. 또다시. 또다시. 컷. 너무 배가 고파서 4시에 저녁 먹고 수영하러 갈 예정. 진짜 맛있겠다. 빨리 먹어. 오, 다리 다 탔다 숨어주고 진짜 황당하네 와... 개웃기네, 진짜 내가 제압길은 통경숲 온대, 이거 안녕 다 지나갔어 택배, 가자 택배, 가자 택배, 가자 택배가 된다 택배 택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